정부와 대통령실, 국민의힘이 오는 2일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엽니다. 2일 오후에 열리는 이번 협의회의 안건은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,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,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입니다.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, 또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. 이번 협의는 22대 국회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입니다.